2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전히 마스터옥과 그리고 볼품부 4강 경기는 볼트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자 곧바로 타이트하게 붙어주고 있는 마스터옥인데요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박유청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곧바로 리바운드를 다시 가져왔고요 자 볼트 미남 박유청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오히려 전화기 보이래요 정성조 네 정성조 1점을 또 한 번 더 합니다 어우 바로 던지나요 김명석이 또 한 번 뚫어줍니다 아주 편안하게 오픈 찬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대 11 점수 차를 계속해서 벌리고 있는 볼트 아 네 자 득점 인정 자 오른쪽 코너에서 다시 안쪽 투입 이동윤 이겨내면서 들어갑니다 자 왼손 득점왕 김명석의 손끝에서 출발합니다 조영록 짧게 핸드워프 그리고 올라갑니다 두 점 성공 박두영의 득점 자 조영록과 백민규 노릇 패스 블록슛에 박혀가 좋습니다 빙글돌면서 오른쪽 코너 올라갑니다 깨끗하게 성공 박두영 자 바깥쪽 이동윤 이동윤 실패 네 아쉽네요 네 다시 리바운드 다시 껄린 이동윤이 해결합니다 테크니컬 파울 지금은 특볼트 자 리바운드를 마스터욱이 가져옵니다 우측 코너에서 올라갑니다 깨끗하게 성공 박두영 활용해서 반칙을 이끌어 냈고요 정성주가 결국 이 경기를 끝냈습니다 마스터욱과 볼트의 경기 자 남자 오픈부 경기였는데요 굉장히 치열했던 경기 마지막에 볼트가 결국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멘 아멘 아멘